되게 리얼이네요 애들이 망했어 내가 단체로 불러주는데 얼마까지 안 다 들켰지 정말 대단한 주당이라는 걸 속일 순 없지 네 예민한 청각 전하기 사이로 세워나오는 술잔에 부딪힘 소리 자꾸만 어제 기억 못하면 새로 시작할 거야 술 안 마시는 여자와 마실까? 그릴까? 고민고민하지 난 몇 병을 마시든 상관없어 속일까? 말할까? 나도 고민 안 할래 인사해 새로운 내 여자야 오오오오오 미바빠빠빠 오오오오오오 음으음 시다시 톡cznie 딘떠 met 오, 담배 연기가 너무 싫다면 그 면성만의 고집한 너였지 처음부터 난 다 알았어 네가 얼마나 지독한 골초인지 속일 순 없지 내 타고나 누가 질들은 냄새가 가길 좀 했다고 사라지지는 않아 자꾸만 나 몰래 숨어서 피면 나도 바람필 거야 담배 한 피는 여자와 피울까 끓일까 고민고민하지마 여까비우 피우든 상관없어 속일까 말할까 나도 고민 안 할래 이상해 새로운 내 여자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기회는 끝났어 기회는 끝났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우린 아무도 잘라 이제 그만 헤어져 속일까 말할까 속일까 말할까 나도 고민 안 할래 인사해 새로운 내 여자야 오오 오 오 오 cartoon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珍원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After getting the last day ㅋㅋㅋㅋㅋ alls microorganнить 수역 Cruis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준이 중간엔 한 번 더 불러. 중간에 애들 몰라가지고. 형이 부르세요. 나지도 모르면 되지. 김동률이 좀 있다 아이가 같아. 아 이처럼 있는 거.